영상 소개로 나왔던 퇴근 시간 오, 제일 좋아하는데요? 퇴근 시간 드려드릴게요 퇴근 시간 나는 매일 똑같은 바른 것도 아니고 나는 매일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오늘이 특별한 말씀도 있는데 나는 왜 또 일이 하러 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는데 무슨 좋은 일이니 좋았던 일도 있었고 난 좋은 일도 있었죠 내게 안 좋은 일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 것만큼 난 좋은 애가 아니에요 모든 생각도 잘하고 속으로 욕도가 끊으며 내게 안 좋은 애가 아니에요 서로 나를 좋아해줘요 너를 대하는 모습도 좋아하면요 우리는 너를 향한 마음을 잃고 내 꿈을 억지로 부리는 별 내 욕망이 너무 아파 두저앉고서 내 말에 지금 일을 얻어요 내게 모두 말해주세요 이대로 내 업계에만 기대해 정말 여름의 얘기는 내 말 안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날용의 얘기는 내게 안 좋은 애가 아니에요 내 목을 억지로 부리는 거 너가 나는 생각에 좋아해줘요 그대 도는 몬이 좋거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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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의 민수입니다. 기사의 민수입니다. 기사의 민수입니다. 기사의 민수입니다. 기사의 민수입니다.